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낮기온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고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4도, 대구 15도, 부산 17도로 출발하고요. 낮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도, 대구 31도, 부산 26도로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그럼 오늘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개 관련해서 가시거리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공다서시 기준 가시거리는 전남 보성 160m, 충남 금산 220m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전남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압계 전망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말대했습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고요. 특히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햇볕과 지형효과가 더해져 낮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제주도 산지와 제주도 북부 중산 간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시러 습도 분포도에서 50% 이하인 지역이 제주도를 비롯한 강원 영동과 경상권 일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